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 2023년도 제1회 선박안전관리사 시험 여러분들 모두 시험을 잘 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올해 제1회에 있었던 기출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앞으로 제2회 때의 시험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어떤 수준으로 어떤 형태를 거쳐서 출제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올해 시험 문제의 경향은 난이도가 상중하에서 어떠냐 하면 수험생들의 일반적인 견해를 본다면 중상급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급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회사 안전관리론에서 영어 문제가 한 문제 나왔고 회사 안전경영론에서 영어 문제가 모두 4개 나왔죠. 합치면 다섯 문제죠. 이 문제는 모두 단답식도 아니고 독해 문제입니다. 마치 수능을 푸는 형태의 독해 문제죠. 저도 이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합격했습니다. 물론 말할 것도 없겠지만 제가 이 시험을 보게 된 이유는 제가 기본서 저자고 그 다음에 이 시험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제 스스로 몸소 체험하면서 여러분에게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제가 시험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출문제를 풀어보는데 이 기출문제에서 약간 변화를 거치면 또 내년에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약간 염두에 두셔서 여러분들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는 그 형태의 문제와 그 다음에 요지 이런 형태로 간단하게 다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과목인 선박관계법규 자 풀어볼까요? 자 먼저 일본에서 선박의 입학 및 출항에 관한 법률 문제가 나와있죠. 여러분 교재 보면은 11페이지죠. 자 교재를 반드시 펴놓고 한번 비교 한번 해봅시다. 자 11페이지 보면은 제 37조로 한번 봐보세요. 선박수리와 관련된 것 자 20톤 이상 자 몇 톤이냐 몇 킬로냐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나온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선장은 무역항 수상구역에서 불꽃이나 용접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죠. 몇 톤 이상 배에 허가받냐 20톤 자 용어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선박의 입출항에 관련된 법이 나왔죠. 폐기물 투기 금지가 나와있어요. 이거 주는 문제입니다. 누구든지 무역항 수상구역 등이나 무역항 수상구역 밖에서 10km 이내 자 이 부분이죠. 자 10km. 앞으로 시험 문제 낸다면은 이런 형태를 갖다가 10회리 이렇게도 물어보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죠. 10km 이내입니다. 킬로수만 외워가지고 문제를 푸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요것을 헤리로도 바꿀 수 있다는 것. 염두에 두셔야 되겠죠. 자 이것은 바로 12페이지에 그대로 나와있습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강의하면서 이 페이지가 이렇게 나와있는데 우리 그 23년도 제1회 선박안전관리사 모두 90% 이상 적중률을 보였습니다. 그 적중률은 여기서 그대로 확인하시면은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선원법을 물어보겠죠. 선원 근로계약 해지한다. 너 그만둬 오라고 했을 때 그 며칠 전부터 알려주고 느닷없이 해지하고 있을 때 임금은 퇴직금은 얼마 줘야 되냐 자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30일 이상 그렇죠? 일고 자 30일 이상 일고계약을 두고 서면으로 그것을 알려야 된다라고 나와있죠. 19페이지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자 거기 보면은 33조와 관련된 부분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치 이상 통상임금을 지급하라 자 그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31분 이상 이거 이것도 하나 알아 놓으시고요. 자 퇴직금 제도 자 이렇게 그래서 숫자를 물어보는 거죠. 근로계약 해지할 때 일고기간 그 다음에 퇴직금은 얼마 정도를 줘야 되냐 아주 기본적인 문제지만은 내용이 많다 보니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19페이지에 그대로 나와있죠. 33조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네 번째 선언법 자 ABON이죠. 자 이것은 39페이지를 한번 펴보도록 합시다. 39페이지 보면은 선언법이 나와있습니다. 거기 ABON이 있죠. 자 삼박소유자는 고용하고 있는 총 승선선언수의 10% 이상의 ABON을 갖다가 자 항상 확보해야 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 자 확보해야 된다. 자 여기 10% 이상 자 ABON 그리고 통상임금 자 임금의 70%를 지급해야 돼요. ABON은 아직 승선하지는 않았어요. 쉽게 말해서 땜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보충 그죠? 자 그런 숫자를 갖다가 10% 이상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자 70% 임금을 지급한다라는 거죠. 자 이 수치 하도 우리 그 법균은 수치 많죠. 킬로미터 해리 톤 퍼센트 몇 명인가 몇 년인가 그렇죠?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 때문에 수치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선언법이죠. 자 선언법은 66페이지를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거기 보면은 제 135조 나와있죠. 해산노동적합증서와 해산노동적합선언서죠. 적용범위죠. 자 총톤수 500톤 이상 국제항해에 종사한 선박 또 500톤 이상의 항해선어서 다른 나라 안의 항사일을 왔다 갔다 하는 선박 그 다음에 이거 이거 제안 선박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런 거죠. 자 이런 것들은 다른 문제와 또 중복적으로 결합해서 공통적인 문제로 출제했던 것입니다. 자 어찌 됐든 간에 톤수와 관련된 것은 반드시 여러분이 익혀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톤만 따로 묶어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제가 그건 여러 번 언급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선박 직원법 자 이것은 74페이지를 한번 봐보도록 하죠. 자 거기 55조 자 해기사 면허죠. 여러분 수상 레저 면허는 해양경찰청장이 주는 거죠. 그러면 도선사 면허는 누가 줍니까? 역시 해수부장관이죠. 해기사 면허도 해수부장관이 주는 겁니다. 수상구조사는 역시 해양경찰청장 몇 개 안 돼요. 해기사하고 도선사는 해수부장관이 주는 거죠. 그래서 자 해기사 면허는 합격하고 합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야 된다. 바로 요 부분이죠. 이거 이렇게 자 여기는 이제 74페이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자 7번 문제 자 97페이지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보면 나와 있죠. 선박안전법에서 중간검사를 생략하는 것 나와 있습니다. 중간검사 생략 이미 자 이미 암겠죠. 추노 추진기간이 없다. 추노 이렇게 이렇게 평수구의 강 추노평 이렇게 암겠죠. 이미 추노평에서 연애했다 이 말이야. 연애했어. 그죠? 남녀사이 연애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그대로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미 추노평에서 연애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검사가 생략된다. 이렇게 암기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97페이지에 그대로 나왔던 것입니다. 자 한번 알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으시길 바랍니다. 자 8번 선박안전법에서 임시검사 사유죠. 자 99페이지 보면은 임시검사 사유가 나 있는데 자 근데 이게 뭐냐면은 선주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선박명 그죠? 선박명 선주 이름이 바뀌었다. 이 부분이죠. 그래서 주소 이런 것들은 선박하고는 선박이 어떤 본연에 관한 달라 부수지인거죠. 그래서 선박명 선적항이 바뀌었다는 말이야. 선박시설 변경이 수반되지 않냐는 경미한 것 바뀌었다는 말이야. 선박시설 아래는 여러가지까지 바뀌었을 때 임시검사가 되는데 바뀌었다고 해도 경미한 경우 그 다음에 선박과 관련이 이 본체와 관련이 없는 사람 이름이라던가 선적항이라던가 이런 것이 바뀐 것은 임시검사 하지 않아요. 자 이것은 내가 여러 번 설명했던 거죠. 자 임시검사와 관련된 경우 99페이지에 그대로 박스에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 자 선박안전법에서 임시항해검사 이것은 주문 문제죠. 자 이것은 101페이지에 그대로 나와있습니다. 정기검사를 받기 전에 임시로 선박을 항해한다. 그때는 임시항해검사 자 그래서 쉬운 문제죠. 101페이지에 나와있고요. 자 그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선박안전법에서 국제협약 검사 종류가 나와있습니다. 모두 다섯가지죠. 자 먼저 최 정 중 연임 성의 최씨고 이름이 연임이야. 그 사람은 너무나 정중해. 왜? 국제협약검사를 받기 위해서. 이거 제가 암기상 다 말씀해드렸죠. 자 102페이지에 그대로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제혈수선과 관련된 부분이 나와있죠. 자 이것은 121페이지에 한번 봐보죠. 자 만제혈수선 자 이건 뭐 약방의 감초입니다. 만제혈수선을 적용되는 선박 적용되지 않은 선박 이것은 우리 선박안전괄사시험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강의하고 있는 그 해양정찰 그 다음에 일반 선박 우리 해수부 여기서 뭐 빠지지 않고 나와요. 그래서 무조건 이것은 공부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나중에 나옵니다만 문제가 중복됐어요. S의 의미도 물어보는거죠. 썸머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항만국통제 항만국통제가 뭐냐 자 129페이지 펴보시기 바랍니다. 항만국통제 PSC 의미를 물어보는거죠. 선박의 운항지식 그죠. 구조 설비 다 물어보는겁니다. 합격했을때 우리나라 부산항 목포항 도우는거죠. 우리나라에서 통제하겠다 이거죠. 한국에서 PSC 그래서 항만국통제의 의미를 물어보는거죠. 자 그것이 129페이지에 그대로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해양사고조사 심판에 관한 법률 조사관은 직무가 나와있는데 이거 뭐냐면 조사관은 우리 형사사건에서 검사와 다름없어요. 검사가 하는 일이 뭐냐 이거죠. 출석 요구하기도 하고 조사하기도 하고 이 조사관은 직무를 물어보는겁니다. 현장검증 그 다음에 통계분석 그 다음에 해양사고에 대한 국제공조 그 다음에 자료같은거 수집 이게 바로 조사관이 해야 할 일이죠. 자 조사관은 형사사건에서 검사하죠. 검사에 관한겁니다. 그래서 요거 뭐 나올줄 알았죠. 141페이지 제 17조에 그대로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 해양사고조사함 심판에 관한 법률에서 심판 원칙 공개냐 비공개냐 자 이것을 물어보는 문제는 151페이지에 자 우리 소송도 공개야 그러면 소송도 공개 재판도 공개할거라 한데 심판 심판을 비공개한다고 있을 수 없는거죠. 심판도 공개가 원칙입니다. 그죠. 그래서 비공개가 아니죠. 공개냐 비공개냐 그것을 물어봤던거죠. 자 아주 간단한 문제죠. 주는 문제 151페이지에 그대로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해운법에서 여객운송사업 면을 기준이죠. 자 이것은 이제 자료를 보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돈이죠. 몇억정도 이상이 있을 때 운송사업 면허 몇톤짜리는 몇억 몇톤짜리상은 몇억 그죠. 억이죠. 몇억을 물어보는거죠. 억 운항대수 몇체로 운항할 수 있는건가 이것도 물어볼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해운법 보면 시행령 시행규칙과 관련된 부분 있죠. 거기에 별표 별표에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어느정도 자본금이 있어야 되냐 그 금액을 물어보는겁니다. 자 이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이것은 이제 우리 자료실과 관련된 부분에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해사안전법 국가 해사안전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192페이지를 보면 나와있습니다. 자 해수부장관은 기본계획 자 우리 기본계획은 몇년이냐 뭐 그러면 기본계획은 5년이고 시행계획은 몇년이 되는거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물어보는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계획은 5년 그리고 환경과 관련된건 항행 개선과 관련된 그것은 10년단이고 그 다음에 시행계획은 매년이죠. 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은 5년이고 시행계획은 매년이 되는거죠. 자 이것은 192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자 뭐 여기서까지 풀어보면은 아주 쉬운 문제에 나왔죠. 이것만 약간 까다롭죠. 까다롭지만은 우리가 별표 도표 참고하게 되면은 너무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6번까지 풀어봤습니다. 그 다음 17번 해사안전법 자 우리 해사안전법에서 자 교통안전 특정해역 설정과 관련된 부분이죠. 이건 우리 암기 해야 되는거죠. 196페이지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아주 많은 거이 오리가 아니죠. 아주 많은 거이들이 고속 역해선 타고 갔다. 이렇게 암기하라고 얘기했던거죠. 해볼까요? 자 아주 그죠잉 많은 그죠잉 거이들이 그죠 고속 여객선을 타고 갔다 이 말이야. 그죠 이렇게 암기하면 되겠죠. 아주 많은 거이들이 오리가 아니라 그죠 버스가 아니라 고속 여객선을 타고 갔다. 자 교통안전 특정해요. 이것도 다른 종류 시험에서 매번 나온 문제입니다. 196페이지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풀어보죠. 자 18번 자 해사안전법소 유조선 통항 제한이 나와있죠. 이것은 198페이지에 그대로 나와있죠. 자 유조선은 음 자 항행할 수가 있다. 자 1번 2번 3번 4번 다 객관식 문제에서 생각해보세요. 기상악하 인명 응급환자 그 다음에 항만을 입출하는 경우 이런 경우 자 이건 주는 문제죠. 198페이지에 그대로 남아있죠. 유조선은 다음 1항에도 불구하고 유조선 통항인 금지 해액에서도 어쩔 수 없이 지나갈 수가 있다. 이거죠. 원래는 지나가면 안 돼. 그러나 지나갈 수도 있다. 이거죠. 자 모두 4가지이죠. 항만을 입출하는 경우는 당연히 그쪽을 통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나갈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기상 그 다음에 기상 인명 응급 입출항 기상 인명 응급 입출항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 공통문제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이것은 회사 안전과 관련된 법이죠. 그래서 회사 안전관리론과 공통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고 우리 216페이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 시험 자체가 선박 안전관리사죠. 필수 문제입니다. 선박 안전관리사 시험에 이 문제가 나오지 않으면 절대 안 돼. 선박의 안전관리 체제 수립 그래서 216페이지 제46조 안전관리체제 수립 선박하고 안전관리체제 내용은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한 겁니다. 이 문제가 안 나오면 선박 안전관리사 시험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별 별 쳐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ISPS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완에 관한 법률에서 선박 보완 심사 등 임시검사 사유와 그 다음에 특별 심사 사유를 물어보는 건데 이것은 236페이지 보면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임시검사 할 때는 어쩔 때 임시검사하고 특별 심사는 어쩔 때 하냐 이거죠. 자 그래서 임시 심사 그 다음에 특별 심사 별표 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국제항해선박 소유자가 바뀌었어. 그럼 다시 보완 임시 심사 하는 거야. 국적이 또 바뀐 거야. 그런 거죠. 그래서 네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임시검사 사유 네 가지 네 가지 해당하면은 임시검사를 하는 거고 또 특별 심사는 세 가지 사유에 해당하면은 특별 심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36페이지에 그대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솔라스 그죠. 해상인명협약이죠. 방아구역 이거 나온다고 얘기했던 거죠. 자 이것은 280페이지 보면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방아구역과 관해서 A급 B급 C급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A B C급 모두 세 가지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무조건 나온다. 제가 강의할 때도 A급 방아구역 B급 방아구역 C급 방아구역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비상훈련 솔라스 선원이 바뀐 거야. 선원이 마녀하나 40명이야. 그중에서 25%를 초과하는 선원이 바뀌면은 빨리 비상훈련 해야 돼. 자 24시간 이내에 그죠. 그래서 2524 이렇게 공부했죠. 2524 2524 이렇게 이것은 289페이지를 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자 2524 제일 마지막 훈련 나와 있죠. 선원 교체했을 때 그죠. 25%를 초과했다. 4분의 1 초과했다. 자 그러면은 빨리 24시간 이내에 훈련 들어가라. 자 요거 보세요. 이렇게 수치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자 23번 솔라스에서 항해 선교 시야 앞을 가리는 거죠. 자 이것은 298페이지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훌수 트림 가판적 화함으로 상태에서 선수 전방으로부터 선박이 조정할 때 자 선박 길이 2배 또는 500m 중에서 적은 수까지 거리까지 가렸으면 안된다 이거죠. 그래서 2배 500m 그렇죠. 2배 500m 이걸 물어본 거죠. 시험은 그대로 2배 500m 자 그 다음에 마폴 제1부속서와 기름배출 통제에 관련된 것 이것은 313페이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313페이지 보면은 거기에 마폴 제1부속서와 관련된 배출 가능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10페이지에 제1부속서 있죠. 그 내용 기산포 그 다음에 오페대 한번 해볼까요? 기산포 오페대 오페대 이렇게 암기라 했죠. 1, 2, 3, 4, 5, 6 모두 부속서가 6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기름 두 번째가 산적 유액체물 세 번째가 포장된 형태의 그 다음에 오는 오수죠. 그 다음에 폐기물 그 다음에 대기 오염과 관련된 방지 규칙이 되겠죠. 그 중 제1부속서인 기름 오염과 관련 내용을 묻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통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국제 대기 오염 방지 증서와 관련된 부분을 묻고 있죠. 자 이것은 326페이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326페이지 보면 대기 오염 방지 증서와 관련된 건 400톤 이상의 모든 선박 그죠? 자 400톤 이상의 선박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기 오염 방지 증서는 400톤 이상의 선박과 관련돼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STCW 선원의 훈련 자격 또는 당직 근무에 관련된 협약에서 휴식시간 제공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338페이지 보면은 과연 선원에게 어느 정도 휴식시간을 줘야 되냐 말이야. 최소한 이미 24시간 중에서 최소한 10시간 이상은 휴식시간을 줘야 된다. 이런 거죠. 자 그런 부분이 338페이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7번 국제의 협약 로드라이 아까 말씀드렸죠. 만제의 흙수선에서 S의 의미가 어떤 거냐 물어보는 거죠. 하기 만제의 흙수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W는 동기 만제의 흙수선 W니까 TF TF 이렇게 T는 트로피컬 열대가 되겠죠. 자 이거 뭐 주는 문제죠. 자 359페이지에 그대로 도표에 제가 분류를 다 해놨습니다. 알파벳 자 그 다음에 이제 총톤수 총톤수 톤이지 그래서 374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서는 이제 국제협약 톤수와 관련된 부분을 물어보고 있죠. 총톤수 우리 바로 용적이죠. 부피톤 용적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스피스 볼륨 이렇게 나온 거죠. 총톤수 선박 전체 크기 공간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죠. 총톤수 주는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MLC 자 노동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이걸 보면은 회사 노동협약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회사 노동협약 MLC 그래서 우리 선원들의 건강진단서와 관련된 부분을 물어보고 있죠. 381페이지 그대로 나와있습니다. 건강진단서 우리 선원들의 건강진단서 그 다음에 선원들의 근로시간하고 휙시간 국제노동협약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383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통상 근로시간은 하루에 8시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주 1일 휴일 및 공휴일을 휴식으로 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 최대 근로시간 1일 24시간 중에서 14시간이지만은 7일의 기간 중 그리고 72시간을 초과하면 안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소 근로시간은 뭡니까요? 하루가 24시간이란 말이야 10시간 7일 기간 중 그죠 70시간을 갖다가 그죠 하위 금지 내려갈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거죠. 최대는 72시간 초과 금지 그 다음에 최소는 77시간 하위 금지 자 그런 부분을 물어보고 있죠. 수치이기 때문에 약간 까다롭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같이 자 선박관계법규와 관련된 문제를 자 몽땅 풀어봤습니다. 자 앞으로 어떤 문제가 출제될지는 여러분들이 자 이번에 출제됐던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잘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박관계법규는 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가 출제되진 않습니다만 같은 형태의 변형으로 여러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나왔던 문제가 더 출제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나왔던 문제를 기초로 해서 더 깊게 공부해 두시면 아마 합격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박관계법규와 관련된 기초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